여러분, 저의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? 제 남자친구는요, 혼전순결이에요. 사실, 저는, 저는 말이에요. 혼전순결 뭐 그런 거 따지는 그런 성격 아닌데, 제 남자친구가 혼전순결이에요. 아, 시발. 진짜, 저는 같이 놀다가 막, 같이 술 마시다가 뭔가 막 이렇게 기대하고 막 그런... 근데, 집에 가요. 얼마 전에도 나랑 같이 방송했는데, 방정하자마자 하는 말이... 방정했어? 캠 껐어? 나 집에 갈게. 내일 아침 일찍 연락갈게. 시발. 내일 아침 일찍. 뭐, 물론 이해는 해요. 사귀기 전부터 혼전순결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, 뭐, 이해는 해요. 뭐, 이해는 할 수 있지만, 아무래도... 나는... 나는... 아닌데! 나는, 나는 그건 아니거든요. 나는 혼전순결 아니다. 나는 충분히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, 막 이러면서, 뭐 이렇게 속궁합도 맞고, 막 이런 거를, 뭐 이렇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한... 아, 저기... 아, 근데 제 남자친구 왔으니까, 그만두겠습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여기까지였습니다. 인터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아, 아, 아. 아프리카TV 여신 먹방원주. 그녀의 먹방, 춤방, 코믹, 더빙, 전대, 사생활이 궁금하다면? 왕쥬 유튜브. 아프리카TV 여신후 ηxim